그래서 무슨 각종이 된다고 했는지 소개해드렸어요 좋아 마저 됨 아주 게임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알아 올라와가지고 그냥 나 처음두는 생각대로 할게 흠흠 너무 쉬워 분위기를 좀 살려봅시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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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일단.. 야.. 나 왜 단어를 못 알아듣겠냐? 조련,,, 아.. 야, 뭐야 이게?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 이상한 거 아니야 제발.. 이상한 거 그리지 마, 제발 제발 저한테 이런 주제를 주셨다는 거 뭐지 이게? 아니야 또 이상한 거 같단 말이야 이상하게 저한테 이런 주제를 주셨다 네 아니 정상적인 거 생각해요 제발 제발 어이 형 근데 이런 주제를 주신 게 재미없지 여기 여기 음악 너무 큰데요? 조금 조이게 제가 조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그리자,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이, 몰라. 아니, 저 개똥 같은 거 줬으니까 개똥같이 줘야 되는데. 아,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헐, 어, 지워졌다. 안 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나 욕먹기 싫은데. 넌 이미 끝났어. 나 왜. 나 잘 그랬어. 노란 필터에 똥이 돼버렸네. 방금 누가 한마디 하고 온 거냐? 시가 얼마나 남았어요? 시가 봐, 좀. 시켜놔, 시켜놔. 시켜놔, 시켜놔. 가운데 시계 있잖아. 2, 2, 땡. 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장난 아니네, 이 사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대체 뭔지 모르겠잖아, 아무것도. 아니, 우리 그렇게, 그렇게 왔어, 나한테. 뭐지? 뭐지, 이거? 아, 이거 그거네?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가,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아닌데. 갑자기 뭔가 그림이 희한한 게 맞는데. 아, 생각했는데. 이제 봐보자.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월럭, 이거 굳이 이 색으로 그린 거지? 확대하면은, 내가 무슨 색으로 그린지 알 수 있어.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표정은 왜 이러지? 뭐지? 아, 이게 뭐야, 대체. 아무리 확대를 해서 봐도, 뭔지 모르겠어. 태그로부터 만만치 않구만. 뭔지 모르겠어. 야, 뭘? 만만치 않아, 지금. 장난 아니야, 내 옆에. 아, 남겼어요. 완전 정확한데. 뭐야, 도대체? 태그로? 선생님, 남겨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 죽이십시오. 뭐야, 뭐야. 왜 싸움에 Note 4 이는 카드에 있는지 모르겠어. OK? OK OK? OK, OK. 뭐지? 아니야. 나한테 원하는 거 꽤 아닌 것 같아. 그건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난 그린사람의 메세지를 받아야 돼 어 이 노래 그거 같다 무당벌레천국 뭐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최소한 다했지만 보좌에 모르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그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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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해 죽겠다 오오오 이거 왜 어떻게 그려 뭐 어려운거 아 좋다 아이다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색깔비 정해놔야겠다 아이씨 와 이건 내가 잘 그렀다 와 이건 내가 잘 그렀다 와 이건 내가 잘 그렀다 음 어때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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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표현해 니가 지금 완전 와서 그려봐야 이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자기 생각대로 어? 와서 그려봐 한번 그른사람 한 번도 없봤어 아흐 아 지금 그렇게 막 우리가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그게 저기 근데 근데 들어온사람이 뛰지 못해 일단 답답해서 들어온거 아닌데 아 웃기니까 속 늘 해 아니 좀 몇차 남았지? 30초밖에 안 남았네 아 아 지웠네 대박 아 손 안 떨리려고 지금 숨 참아까지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인가 그렇습니다 뭐가 얼마나 재밌는데 심히 화살 펴줬어요 이거 나 다 내가 표현할 거 다 해줬어 이전 되면 와 굉장히 그렇다 이건 못 맞추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못 맞출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건 더 세 다음 노래 네 화멸앤바다 끝났나? 땡 네 땡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가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이건 갑자기 이게 뭘 그래놓은지는 알겠는데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설마 그건가 설마 설마 그건가 설마 그건가 하 하 하 하 좀 즐기게 달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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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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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상식적인 인간인지 알게 됐어 다시 생각해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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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아 몰라 에이 몰라 bt ap 누가 뭘 쓴거죠? 아니에요 아 제가 왼쪽 왼쪽? 그러면은 이거를 음 이렇게 해야지 보일거에요 어차피 옆사람이긴 하지만 야 이건 내가 그냥 깽판으로 소녀점선이라고 쓰려다가 그냥 제대로 썼다 그거 맞을수도 있는데 맞을수도 있잖아 걸립니다 야 뭐야 이건 아 이거에요 이게 뭐라고 쓰는거야 근데 몰라요 이거 해석을 줄사람? 이게 뭐지? 방송에서 누가 해주겠지 뭐 야 뭐야 이게? 아니 글씨는 솔직히 말해줘도 되잖아 뭘 없었는지 아 아 아 아 나한테 뭐가 올지 두렵다 왠지 우리 이번엔 하나도 못 맞출것 같은 느낌이들인데? 다섯여분은 너무 불안한데 답이 없다 야 이거 지금 내가 그림 그릴 차례냐? 네 네 그림 그릴 차례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림식 그릴 차례라고? 나 방금 그림을 본거 같은데 그림 그릴 차례라고? 그의 다쳤죠 니가 그지 마 니가 왜 이건 사실이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아직 갈 길이 멀어 야 이거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고맙습니다 아 이거 펜을 살까? 이걸 또 펜 사 아 이거 살 필요 없어 이거 하겠다고 펜을 사 잠깐만 이게 문젠데 이걸 그려야 하는데 어휴 큰일났다 확대를 해서 오케이 아까 그거는 버그라서 다른 사람이 쓴 거고요 그림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우린 늘 선생님에게 어 평생 미안해야 하는데 진짜 평생 미안해야 한다 어 이 정도면 평생 미안해야 한다 잘 그렸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근데 저거 어떻게 보고 알고 그리냐 아휴 미치겠다 아하 그림이 안 그려져 이거 지우개가 그냥 다 지워져 버리네 큰일났다 잘 그렸다 아 3 2 1 3 안 돼 못 그렸다 제대로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건? 야 이거 뭘 가르친 거냐 받을 게 이상해 야 야 껄로 좀 비쌍 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리다가 다 지워버리 지워버리 지워버리는데 다시 그리다가 야 이거 무슨 포인트도 없고 이건 뭐야 이게 뭐지? 그리다가 말았어 아니 뭘 그리다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야 그냥 아 몰라 나 그냥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답이 없다 뭐지 이게? 아 몰라 아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진짜? 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니가 나랑 가다랄게 생각할래 가다랄게 생각할래 야 콧바람자 그만 불어 누구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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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파워 아 후 진짜 한숨 나온다 진짜 어 머리야 일본 가야되는데 아 일본 가야되는데 일본 어 머리야 어 머리야 뭔가 정답들이 뭔가 사실 아십니까 일본 가장 큰 행사인 코믹마켓에서는 가끔 파워들이 모여서 구름이 그것을 파웅이라고 한 자 자 마지막 점검 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제 작 제 작품을 강상해주세요 반시계 였죠 저는 예능 없이 진지로 했습니다 반시계 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예능 섞었습니다 흠 이게 예능이 예능이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곳이 전 여기와서 한시도 진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면도 면도 누가 면도 왜 면도요? 아니 예능에 면도 부처가 왜 지금 왜 부처야? 서까지 » 석가모니 그건줄 알았어 아냐 나 부처인줄 알았어 석가모니가 그건줄 알았어 아 отд앙 кто 꺱 resposta 섞어洲 내려뚫어 아 essays viewer 아 隻 우와 센세였구나 센세 였구나 한 teaching 센세였구나 센세 Social pin 앞에 두글자 했어서 러버인줄 알았는데 친구 하하 하하 아 하하 하하 야 부처는 아 부처는 진짜 아 부처는 이따하다니까 면도기가 있잖아 아니 그게 면도기 나 그거 뭔지 몰랐어 통구인 줄 알았어 아 이게 면도기 저 어떻게 알아 내가 아 진짜 야 또 평소에 면도 안하냐 아니 그게 어떻게 면도 면도면은 약간 둥글게 그렸어야지 통구이처럼 그리지 말고 그놈의 통구이처럼 활주로 활주로 왜 저거 에프 에프시마케인 에프시마케인 야 에프시마케인 진짜 에프시마케인 너무 디테일하다 에프시마케 아니 활주로 그랬잖아 활주로 아니 활주로에 화살표를 켜놓던가 아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그게 있어 색을 잘 모르는데 꽉 그거 뭐지 항저군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막 그려놨어 많이 벗어나지 않았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지 띵 그래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잘했어 난 잘했어 위치구형 보면 나온다는 궁금해 자 과연 무전기는 뭐라고 들어왔을까 무전기가 있었어요? 무전기가 있었다고? 무전기가 있었어요? 무전기? 이게 무전기야? 잠깐 어디서 있어 비틀스틱이 아니네 야 진짜 귀여워있네 진짜 아니 아니 이건 솔직히 너무하지 이거는 니가필 비틀스틱이야 아 이게 아 에프그 뭐야 아 위에 그 막 야 빌딩 위에 막 뭐 건물같은거 있는줄 알았어 야 이거 아니 아니 근데 왜 빨간색이 빨간색이야 아 그래? 아 그 빨간색이 뭔지 몰라가지고 야 니 머리가 털났냐 이렇게 옆으로? 꺾였냐? 어? 야 말이 심하지 않냐? 아니 머리가 꺾였냐고 저게 저게 빌딩이야 근데 야 뭐라고 봐 너 진짜 한번 MRI 찍어봐 아니 뭐 MRI 왜 찍어 빌딩이야 아 몰라 빌딩이야 너도 몰라 혹시 너도 몰라 아 이미 문어버 그림도 잘 그려줬는데 이번에 아 난 무정기를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냥 아 모르겠다고 빌딩 한거야 솔직히 빌딩으로 보인게 아니라 무정인줄 몰랐어 생일 빵? 생일 빵이야 생일 빵이야 어 자 시발 생일 빵사선 뭔 소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망사선인데 아 이게 망사선인데 그 색깔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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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망사선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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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어떻게 봐요 방사선이야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음료수야? 들고있는거? 케이크잖아 케이크 하하하하 케이크야 그게? 하하하하 야 나 케이크인지 생각을 못했다 하하하하 이거 딴 사인분 모른다니까 그린그린가고 몰라 엑스레인가 뭐 그런 생각하다가 엑스레인 아니고 나 방사선 방사선 표지표까지 그렸는데 이거 방사선 표지표잖아 이거 그럼 폭발이 이제 방사선이러는데 폭발 아니야? 방사선이러는데 폭탄은 햇폭발이잖아 하하 드럭드럭 인정한다 핵폭발 그려놨잖아 여기다 햇폭발에 방사선 표지표 하하하하 설마 엑스레이가 저렇게 그렸을까 싶어서 방사선으로 바꾼거라고 우와 진짜 슈퍼트롤이네 진짜 하하 그래도 내가 자신작으로 그린 케이크인데 아 어떻게 봐야 저기 저렇게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나랑 다 완전 너무 달라 DJ가 있었다고? DJ가 있었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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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있잖아 지금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에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게 디젠지 어떻게 알아 이게 아 디젠지 이렇게 그렸어야 돼 이렇게 이 사람은 잘 그렸네 야 이거 후라이패딩에서 생물을 뒤집는거야 아니 뭐 시간 없어서 못 그린줄 알았지 너 진짜 에마랑 찍어봐라 세상 보는 눈 이상해 어 말도 안 돼 진짜 아 이거 다들 열심히 그리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노력하셨겠죠 아 이거 너무 어렵던데 이게 소녀전선이냐 아니 소녀전선이 있어 아 소녀전선 있었다 아 이게 소녀전선이야 이게 아 이게 소녀전선이었어요 아 나 소녀전선 썼다가 총기거치대로 정상적인걸로 이게 소녀전선 아니 근데 이게 왜 소녀전선 이게 문제네 아 이것도 이상한데 나 안해봐서 몰라 아아아아 아 내가 다시 소녀전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괜히 이친재신거 같아서 바꿨거든 소녀전선은 이런게 나와 아니 이게 나와 아 이게 나와봐 여기 총포상에서 바뀌어서 소녀전선 안해봤으면 어쩔거 없어 쪼쪼쪼쪼쪼쪼 쪼쪼 쪼쪼쪼 어우 쪼쪼쪼쪼 다 깨입니다 여러분 총포상부터 소녀전선 모레만 인정해줘야돼 인정해줘야 지금 어쩔 수 없지 그니까 소녀전선은 하라구요 타네 어 타네 수웠다 야 이거 마파두부냐 마파두부도 있었어 이게 마파두부로 이게 마파두부로 할 수가 있어 다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 아 시원해요 진짜 마파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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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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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이 어떡해 다이빙이 마파두가 아니 이게 왜 다이빙이야 이게 죽은 얼음이라고 죽은 얼음이라고 어? 이게 왜 다이빙이야? 아 얼음 죽인다 아 얼음 피잉에다가 아 이게 피야? 아 아 나 이거 소파세 홍세인줄 알았어 소파세 홍세인줄 알았어 야 소파세 홍세는 뭐야 소파세 홍세인줄 소파세 홍세인줄 하하하하 마파두부 아니 못맞추잖아 솔직히 이거보고 나 최선을 한거야 솔직히 못맞춘건 인정해 마파두부 내가 그리다가 기워져가지고 하하하하 10초만에 그린걸 그니까 이게 잘못했네 아니 나는 이 정도 드립은 통과할 수 있을지 알았지 아 소파세 홍세 진짜 소파세 홍세 소파세 홍세 아니 그거 뭔 소리지 저게? 아니 저거 위에서 보면은 그 저렇게 보여 저렇게 시끄러워 진지를 구성한 다음에 저렇게 보인다니까 아 이건 다 맞추지않았지 어 이니셀드 갑자기 이니셀드가 나나네 consumers 자막 야 이게 캐리했네 86 United downloading 아 alliances после 실Man 그러니까 상대방 장식 저는 아니 내가 여기서 되게 헷갈렸던게 차량이 F1 차량이야 F1 차량은 내가 알기로 드리프트를 안하거든 F1은 드리프트 안해 F1은 그냥 가지 어 그리꾼 같단 말이야 그냥 삐이 돌아가야돼 그래서 헷갈려서 되게 아니 근데 비슷하게 같네 뭐 어차피 근데 스킨 마크가 있어가지고 뭐 없는거 같은데 끝이야 아니 내가 시작한 적이 있을거야 놀라오자 아 그거? 아 그거 그건 나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야되 이거 이해한다 이거 뭐야 먹을때는 개도 안건든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어린아 미쳤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엘리엄 그련냐 이거 지금 그것도 맞췄어 심지어 와 진짜 어려웠네 먹을때는 개도 안건든 이런게 있었어 시제에 몰라 있어 핏탈걸록이 있었는데 있네 아니 나 좀 그리려다가 좀 당황해가지고 개그리고 어떻게 할까 진짜 많이 참은거다 아니 아니 지워빨리 저거 많이 참았다고 좀 더 참아 야 원래 애들은 먹을걸로 이렇게 가르치는거야 그러니까 잡퇴하는거 보통 동물을 동물을 해 동물 야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 유치원장선생님이였어 애들은 먹을걸로 이렇게 가르치는거야 아 그래서 패들됐구나 나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 가끔은 뭔데 넌 대체 뭐야 그분 새끼 공을 좋아하는거야? 이상한 놈이야 얘 아니 사탕술대기가 말 들으라고 애들이 이렇게 침 흘리면서 내 선생님 한다고 그쵸 선생님? 야 선생님도 말걸지마 너는 넌 적금금지야 방금 딱 본인이 잘 못 들었을까 이거잖아 너 인류의 적이야 네? 뭐 다 다 한거 같은데요 네네 넌 가장 파전부친 아저씨가 그리워 어메징해 결국 제일 못하는거는 멀렁맘 미안합니다 야 근데 멀렁맘 지금 몇개야? 아 그래도 이번에 문업원 좀 정상적으로 했는데 진짜 파전부친 아저씨 파전부친 아저씨 나 쟤가 어떻게 이런건지 모르겠어 아니 쟤가 야올리가 없고 쟤가 진짤할수가 없어 헤탈 헤탈하심 지금 이거 미묘하게 눈이 진짜 너무 눈 위치가 절묘하다 눈 위치가 절묘하다 씨발론적이런 표정인데 웃으면서 진짜 죽여버리고싶다는 여기다 눈물까지 그렸으면 대박입니다 눈물 흐르면 헤탈이 아니지 감정이 없어 아 맞다 맞다 아 근데 이거 나 진짜 파전부친 아저씨인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저기 파전부친 아니 너무 못그렸어 떼꼴로기 야 말이 되는 소름 아 진짜 파전부친 아저씨 진짜 소름 존나 아니 근데 파전부친 아저씨는 아니 근데 파전부친 아저씨는 솔직히 마 파전부친은 내가 인정해 마 저런게 또는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그려냈기 때문에 아니 답을 몰라 답을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대로 그래야지 어떡해 파전부친거 같은데 어떡해 야 근데 진짜 이런 도면은 멀렁맘이 최고 비정상 아니냐? 아 한숨만 나온다 진짜 아니야